저 여기 조그맣게 뭐가 남아있네? 여기 X로 그럴까? 어디가요? 뭐가 남아있어요? 가마 가마를 별이로 넣을게 알아서? 네 만화다의 넓이는 11분의 5다 그럼 여기 5S가 되고 전체가 11S가 되지? 네 그것은 5분의 17이니까 17 곱하기 5가 얼마야 80이니까 88이 되겠지? 네 10이니까 8로 약분시켜 2로 약분시켜 그럼 S는 16이 되겠지? 네 그럼 여기 가로가 얼마야? 5분의 88이지? 네 곱하기 나마 곱하기 2분의 1 한계 16 곱하기 5가 되겠지? 네 그러면 어떻게 할래? 몰라요 나마는 어떻게 하냐? 잘 들어 8이니까 옆분이 되지 아 그러네요 2가 되겠지? 네 그러면 10이 되고 5 5하고 5 옆분 여기는 10분의 10이 되겠지? 7 5 옆분이 안 돼 이렇게 양분이 안 돼 왜요? 멀리 있잖아 너무 멀리 양배는 몇을 곱해야 돼? 11분의 10을 곱해야겠지? 알았어? 네 이렇게 되겠지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